저희 집 배타들이 4마리가 되었어요. 어저께 2마리 다시 입양해왔거든요. 얘네들 얼마나 컸는지 구경해보세요. 얘들아 밥 먹자.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잘 먹죠? 얘네들이 제일 먼저 데려온 애들. 통통하게 이뻐졌어요. 자, 너도 먹자. 얜 여자에요. 눈동자가 까만게 너무 이뻐. 얘네들은 어떻게 새로운 애들. 얘네들은 눈이 굉장히 크네. 똑같은 배타인데 종류가 틀린지. 무늬도 약간 틀리고. 얘네들이 먼저 있던 애들보다 조금 작아요. 언제 클지. 하나 더 먹었는데 저 어저께 굶었으니까. 예쁘게 키워서 종종 사진 올려드릴게요. 안녕해. 너도 하나 더 먹어. 내가 조금 좋지? 너 다이어트 시킨다고? 여자랑. 기분이다. 너도 하나 더 먹어. 오케이. 안녕히 계세요. 인사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